자 캥거루 고기 예스 좋았어 우리 이거 양상추를 씻어올게 나랑 씻어오면 돼? 캥거루 냄새는 안 나? 어 생각보다 안 나는데? 생각보다 향이 좀 세서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와 진짜 지방 없다 지방이 진짜 없어 다 근육이야? 어 어때? 아 거짓말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는데? 이게 맞아? 자 캥거루 고기입니다 캥거루 고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캥거루 고기는 개체수가 막 늘어났을 때 야생에서 법적으로 허가를 해가지고 잡아서 고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판다고 냉풀 그냥 햄버거 고기야? 난 좀 만숙으로 좀 해주세요 캥거루를 안 익혀서 못 먹겠어요 살짝 탄 것만 닦아서 보기 좋게 빵에다가 이거 한 면에 발라야 돼 그거 해 따서 빵에다가 위에 올려놓을까? 형이 이제 세팅하면 돼 오케이 와 느낌 와 와 그럴듯해 자 고수까지 지대로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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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이게 있어야 그 향이 좀 잡혀 이게 뭐라고? 이게 약간 절인 피클 같은 건데 이게 향을 죽일 거야 아 그래? 절인 피클? 이게 네 거야? 우와 니 꺼낼 거 없어 캥거루 고기 향 안 느끼려고 다 때려넣네 그냥 자 딘딘표 수제버거 완성했습니다 와 제대로입니다 네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사이 찍어야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잠도 못 자고 와가지고 아 이게 제일 맛있다 한번 먹어볼까? 먹어볼까? 아웃백 캠핑에서 즐기는 캥거루 버거 내가 형 내가 먼저 먹어볼까? 얘기해 줘 나 냄새나 못 먹어 형 고고기야 진짜? 맛있어 맛있어? 고수향밖에 안 나 고수버거인데? 고수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자 이거 고기 단면입니다 음 일단 이 소스 찍어주시고요 잘 익었지 와 캥거루 잘 익었다 응 근데 난 캥거루 진짜 처음 먹어보는 거라 처음 먹어보겠어 응 안 나 안 나 하나도 안 나 고기만 먹으면 아 얘가 풀을 많이 먹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? 처음 맛? 지금 먹어보니까 흙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흙을 먹었나? 뭐야 딘님이 이렇게 맛있게 먹을 때는 진짜 맛있나 보다 이거 드셔보실래요? 맛 한번 보실래요? 진짜 진짜 제가 추가님 jumper 제가 아껴는 네? 피디님이랑 제가 드리웠는데 한입만 원 되게 아껴는 아 맛있다 사실 내 고기가 얇고 형께 두꺼워 내가 두꺼운 거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형이 진짜 고약하게 자기가 자기 것만 맛있게 만들어 놓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내가 두꺼운 거 있었지 어차피 두꺼운 거 이만한 거 내 것 얇아 아 형 것도 나쁘진 않아 그냥 죽이긴 했어 많이 죽였는데 그래도 좀 나지 살짝 나긴 하는데 그래도 상상한 것보다는 너무 덜 났습니다 고수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버섯 맛도 안 나네 호주 고수가 좀 맛이 다르네 고수가 고수로 잡았다 아 좋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